좀 넣어볼까? 필터 있나? 필터 있어. 너무.. 어.. 저.. 어우.. 어.. 바로 나오네. 근데 막 그렇게 이쁘진 않은데? 이걸 필.. 이게 제일 무난해. 어우.. 뭔데 이게? 이게 좀.. 광.. 밝게.. 밝게 좀.. 그래. 닮았네. Hello everyone! Hi! Hi! 이게 신기한 기능들이네요. 잠시만요. 수령이 얼굴 그렇게 가리는데 귀엽다. 아 너무 가까이 부담스러워가지고. 그리고 이게 댓글들이 되게 빨리 지나가서 여러분들의 댓글은 버블 커뮤니티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너무 빨라가지고.. 우리 스테이 너무 빨라요. Too fast! So we're looking.. 버블 커뮤니티. 버블.. I'm gonna look at comments in the bubble community. 아니 근데 목성아.. 아 우리 앱이 정말 오랜만인가요. 네 진짜 너무 오랜만이지. 목성아 언제.. 우리 완전 애기 때. 아.. 아깨깨깨깨.. 너 ASMR 실패했을 때. 나 19살.. 나 19살 때는.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 그 이후로 잘 된 거야. 그래서 그대로 ASMR를 했었어. 근데 그게 유튜브라이브야? 아니면 틱톡 라이브야? 틱톡이랑.. 그리고 그때 됐었어. 아 진짜? 그게 업데이트하고 그다음에 된 거야. 아.. 근데.. 그래서 됐었구나. 이제는.. I'm staying. I love. 정말.. 근데 진짜 오랜만이다. 1년 넘었지? 1년 넘었지? 복숭아는 1년 넘었지? 거의 2년 되고 있는 거 아니야? 거의 한 4.. 1년? 1년? 1년 넘었어. 완전. 우리가 또 그때 이후로 또 했었나? 복숭아는 안 했어. 복숭아는 안 했지. 그러면 한 4년만에 복숭아에게 부활을 해봐. 복숭아입니다. 복숭아는 2년 넘었을 거야. Hello. 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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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am. 버블 커뮤니티로 댓글 남겨주세요. 그게? 왜냐면? Did you guys enjoy Avatar? Avatar. Avatar. 이거 재밌게 봤냐? 세 명이 이렇게 가서 봤어요, 세 명이. 네. 원래 이제 4D를 보려고 했죠. 맞아요. 근데 사람이 너무 많아. 그때가 사람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고 예약을 안 넣고 그냥 간 거예요. 한시꺼 같나? 아, 왜요? 그래서. 나 아침에 나가야 되는데 4시인가 그렇게 끝나가네. 아, 근데 그만큼 너무 재밌었어. 아름 나와서. 아, 재밌었어. 그래픽이랑 후회 없는 선택이었어. 맞아. 너무 현실감을 느끼고, 약간 현실 같았어. 완전. 만족. 만족. 진짜. 바다 내용인데 그런 거 나올 줄 몰랐어. 아예 안 찾아보고 가는데. 이제 이어서 안 돼. 이제 불. 계속. 불도 나와? 어, 스포 했는데 그 감독님이 이제 불, 그 이제 파이어 나비? 이제 그 사람들이 나비라고 부르잖아. 이번에는 물의 길이었나? 어, 이거는 물. 이제 다음 거는 불. 그래서 좀 신기할 수 있다. 재밌어요. 3D로 아니면 4D로. 라고. 그래, 워터 좋다. 워터? 워터? 워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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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워터 좋다. 워터랑 워터. 야, 너, 나. 워터. 오늘 스케줄을 하고 왔는데. 오늘 커피 먹었어? 오늘 먹었는데 너무 피곤했어. 아 오늘 커피가 안 받았어? 아니 커피는 받았는데 그 시럽 있었는데 병으로 나온 거예요 펌프를 말고 병? 어 그냥 병 안에 그냥 시럽이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언제까지 넣어야 될지 잘 모른 거야 다 넣었는데 결론 그 커피가 투샷이었어 그래서 그냥 꿀물이야 그냥 꿀물처럼 그냥 마시고 아직 살아남는 거지 지금 시간보다 지금 빠르게 그냥 움직이고 있어 아무튼 근데 오늘은 카페인 잘 받았어? 잘 받긴 했어 늦게 늦게 잘 받았어 늦게 받았어? 어 근데 나 오늘 촬영해서 이거 제가 안 받았대요 아 이거 스태프분들이 하나 나눠주시죠 스태프분들이 잘 이거 이거 가지고 이거 맛있어 이거는 색 다행이야 롤리 반 자 이거는 약간 졸리 랜터 졸리 랜터 사탕 버거 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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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먹싶고 했으면 색깔 3개 있으니까 음 스미는 그린 애플 좋아하잖아 골라주세요 스테이 스테이? 아 오케이 네 스테이크 골라주세요 우리 어떤 사탕을 먹을지 한 명씩 응 그린 애플 이거는 블루베리 먹고 이거는 뭐 스트로베리 스트로베리 맛인 거 같은데 음 사워 코팅이 돼 있대요 사워 코팅 사워 어 가운데로 핑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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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러분 저 머리 이뻐요 애플 머리 이끄라는 얘기가 있네요 아 이게 아니 안 예뻐 아니 이게 덮은 건데 여기가 그대로 탈색된 부분이 지금 색깔이 색깔이 응 근데 나와있어요 괜찮은 거 같아 괜찮아요? 나 투톤 같아요? 응 투톤 같아서 나쁘지 않네 제 메이크업은 색 여기 화신도 한번 더 예쁜 메이크업 약간 흑당 버블티 같아 어허허 아 그래 이제 버블 조금씩 염색하면 돼 흑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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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블티 승민이 체리 해줘 너 체리 보이잖아 여기 아 제가 체리? 그럼 제가 먹을게요 그래 승민 체리 그리고 형이 보이는 걸로 해줘 우와 잠깐만 그냥 아 초록 용복 초록 용복 응 아 근데 너는 파랑이네 마이 블루 아 근데 난 파란색 먹어봤으니까 이거는 혀에 각자 머리색대로 먹으라는데 각자 머리색? 난 지금 승민이 초록 용복이 블루 초록 블루 믹스 파란색 아 레드 아 오케이 오케이 이거 한 파래지는 거야? 이윤이가 레드 먹고 레드? 그 다음에 승민이 초록 흑미인 머리색을 왜 갈색으로 해서 반들반들 해도 너무 예뻐 오랜만에 그냥 얘기하고 싶었어요 오 오케이 승민아 머리 심각하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답 정답 옥순아 스트로베리지 뭐야 너무 잘겠는데 스트로베리지 스트로베리 all the way 이건 이제 다 신인거야 약간 신 맛이야 승민이 초록색 용복이 파란색 경이 빨간색 이게 제일 많아 오케이 이유는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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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야지 으흐 딱 봐도 너무 나 보여줘 얼마나 너무 나이드내 우리 1년 3년 3년 와 와 야 이거 너무 좋아 아니, 왜냐면 이게 너무 오래된 게 나 결혼 시작하기도 전이에요. 말 다했지. 아 근데 진짜 애기다, 우리. 저 땐 진짜 애기다. 아마 스테인들은 저는 아직도 애기일걸? 그치, 스테인들은 아직도 애기지. 뜯는 게 참 힘들지, 이게. 그러니까, 참는 쉬워. 아니, 이게 각을 딱 잡으면 되는데. 그 약한 부분을 뽑아야 돼, 잡아야 돼. 됐다. 야, 이거 진짜 쉬운데? 많이 쉬워? 나 이거 먹으면 슈렉 되는 거 아니야, 진짜? 슈렉? 나 벌써 빨개졌어. 잘 어울리네. 머리. 몸 뚫려있네. 야! 사탕만 이상하냐고요? 아니, 제가 이렇게 단 거를 잘 못 먹어서. 다 먹기 전까지 방송 묶은다. 아, 이 형들 왜 이렇게 뜯지로 오면 되는데. 됐다! 아니,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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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나 처음 열어 봤어. 한 번에. 레스테폰이 열어줬어. 레스테폰이 열어줬어. 이게. 아, 이게. 다끈적해. 이게 구멍이 있나 봐. 이게. 이게 구멍이 있어, 여기. 희지. 어떠냐. 어떠냐. 됐다. 아! 어떠냐. 쓰레해요. 이거 떠버려야 돼. 떠버려야 돼. 떠버려야 돼. 여러분. 어우. 파랑해요, 파랑. 이 부분 보이지? 그 빛나지 않은 부분을 다 쉬는 부분 보고. 맞아, 맞아. 잠 위에 저 위에 신 거. 이거 다 녹은. 녹았어. 와, 이거. 와. 어렸을 때 많이 먹었던 맛이다. 와우. 아. 아. 뭔가 불량식품 맛. 어, 근데 되게. 추억이 맛있구나. 어우, 너무 끈적하다. 야, 잠깐만. 나 물티슈만 바꿀게. 물티슈. 응. 야, 사먹고 있어. 빨개졌어. 왜. 맛있으면 될래? 음.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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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탕 무슨 맛이냐고요? 어. 그린 앰플을 가장한, 어, 인공 향료 맛입니다.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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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매치 해달래.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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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겹살.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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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V LIVE 끝나고 아니면 거의 다 먹었을 때 한 번에 혀를 쌤한테 한 번 보여주자 더 세우도 나왔지 이렇게 매력 한 번 해보자 되게 진하다 빨간색은 잘 티가 안 나 아니 조금 진해 어려운 말 하는 것 같아 아니 저희 제목이 레드복숭아 클럽이잖아요 사실 그걸 잘 몰라가지고 애들한테 물어봤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마음에 듭니다 레드복숭아 이유가 너무 웃겨 삼겹살 모셔서 나쁜 짓 하는 그런 동호회라는 거잖아 맞아 스키지기가 지어준 건가요? 맞아 레드복숭아 스테이 눈에서는 말 안 듣는 애들이라고 볼 수 있겠다 배드복숭아 클럽은 주로 하는 일이 뭔가요? 오버워치 뭐야 오버워치 안 한 지 좀 됐다고 요즘 안 한 지 깨서 우리 둘이 피파 해가지고 피파 해가지고 피파를 하고 있잖아 월드컵 보고 나서는 축구에 약간 진심이 돼가지고 근데 재밌어? 10대1로 하면 재밌어? 1대1로 하면 재밌어? 재밌어? 너무 힘들지 않아? 좀 어렵긴 해 선생님 자체야 근데 너무 옛날에 했던 거라 좀 달라져가지고 좀 어려워 하지만 할 수 있다 특이한 커피나 음 네 음 favorite coffee drink It's not ice americano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이스 깔끔함이 남다릅니다 핸드드립이 그 종이랑 같이 하는거지? 약간 물 부어서 핸드드립 커피 맛있지 무슨? 아 약간 신선한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최고야 나는 꿀물 실험, 어차피 실험물에 꿀물래 커피에 도전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그걸 봤대요 모닝커피를 마시는 사람은 30% 더 오래 살 수 있는 그런 연구 결과를 봤대요 그래서 커피를 마시기 시작했는데 아 근데 원래 예전에 억지로 커피를 마시려고 했거든? 근데 그 맛을 이해를 못하는거야 아니 향은 아는데 향은 알지 입술이 파래졌어 이런 근데 근데 뭐냐 그 너무 써가지고 뭔 맛인지 모르겠어 너무 달아 나 한번 쓰다고 너무 달아 이해니가 빨간걸 먹겠다고 아하 다시 생각해 웰컴 웰컴 다시 생각했는데 먹기 싫다 파래색 아하 맥날 맥날 드릴 커피가 제일 맛있대 맥날 impressions 아 그래? 국물이 맛있어 소울컵 한 번 먹어봐 아니 아니 왜요 왜요 소울컵이 맛있지 나 아직 안 먹어봤어 소울컵 커피도 뭐야 좋은 커피지 이런 걸 말고 잠은 잔해 소울컵은 다행히 맛있지 소울컵 커피도 있잖아 근데 다른 것도 있지 요거트도 있지 차도 있지 차도 있지 얘들아 단체로 메롱에 말해 아 잠깐만 하나 둘 셋 야 너무 파란데? 야 너무 파란데? 거의 물감으로 칠한 수준인데 오 나 아바타 되고 있나봐 아바타 배보클 리더자마자 짜지 나 아니겠냐 나쁜 단장 나 아니겠냐 이로써 저의 숙소는 모두 커피인이 되었습니다 아 근데 요새 리누 형 커피 마시나? 아 근데 요새 좀 안 마시더라 그러니까 차 같은 거 마시던데 커피 마시는 나이가 맞아 그럴 수도 있어 영감탱이 다른 입맛이 조금 약간 다른 것도 많이 먹어보고 싶나봐 그러면 그럴 수도 있고 또 새로운 거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용복 카라멜 마키아토 카라멜 마키아토는 안 먹어봤어요 아 그거 진짜 맛있어 아 그거 맛있어? 그럼 커피 같지도 않아 근데 커피야? 그것도 커피야 마키아토 커피지 영국이 커피 마신대서 맥심 커피 레시비 이런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제일 맛있긴 해 그게 제일 맛있긴 해 아 그래? 맥심 야 그건 딱 솔직히 그거 한 번 먹어보고 본 거 같은데 그거 딱 적당하잖아 아 그래 양도 적당하고 맛있어 맞아 제일 맛있어 적당히 설탕 들어 했고 아닌가? 몰라 백호클 리더는 제일 착한 용복이 하자 뭐? 이게 무슨 말이냐 무슨 말 속이 시커먼 자식이에요 하하하하 얘들아 골디 무대 궁금한데 알려줘 골디요 골디? 오 스포 살짝 해도 되지 않을까?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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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스테이 왜 안 돼요? 이렇게 모를 건데 어떻게 말 골디 무대 아 Why can't you spoil us? 어 저희 팀에 제일 똑똑한 사람이 승민이 형이기 때문에 승민이 형 대신하겠습니다 아 네 스포요 승민이가 아주 잘하지 그렇지 승민이 저희 팀의 두뇌라 볼 수 있죠 배드 목숨을 기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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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원래 스테이가 스트레이 기지의 무대를 보면 가만히 물 있잖아요 응 근데 처음으로 딱 가만히 있을 수 있을 거 오 오 오 좋은데? 좋은 스포다 좋은 스포인데 어 되게 정확한데 응 나는 스포 하나 할게 있어 뭐 아 오케이 배워볼게 2팟 근데 모든 노래 거의 2팟자인데 아 오케이 오케이 이거다 오케이 이거다 됐어 심플 심플이 베스트 아무도 모르는 스포다 맞아요 근데 스포 한 거야 이건 진짜 이거 아무도 모르는 아 저 작은 스포지 스테이를 맞출 거 같아 맞출 수 있어 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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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력 게임하는 거 같아 근데 웃긴 거는 지금 커뮤니티에 한 명 맞췄어요 오 한 명 맞췄는데 여기까지 말할게요 복숭아들아 복숭아들아 나 창근인데 우리 골디무대를 어떻게 한다고 했더라 형 안 되겠다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전화해라 알겠습니다 저는 뭐 먹지 삼겹살 먹어 또? 아 치킨 치킨 또 프라이드 먹겠지? 안 하지 오늘 좀 새로운 거 먹어보는 거 어때? 뭐? 내가 저번에 아주 맛있게 먹은 치킨이 있어 콘소메 치킨이라고? 콘소메? 나 뭐 뿌린 거잖아 그런 건 안 돼 그냥 프라이드 한 번 히든 해볼 수 있잖아 그냥 프라이드 치킨 나에게 양념이랑 튀김업 말고는 없다 왜 약간 그런 것도 안 좋아해? 허니콤보 같은 거 모든 양념 치킨들은 프라이드가 일단 전제하에 맛있는 거야 그건 맞지 죄송합니다 그 때문에 제 중간적인 의견일 뿐이고요 모든 양념파들을 존중합니다 모든 양념, 그리고 허니콤보, 그리고 컨소메 다 존중합니다 치킨 맛있겠다 치킨은 치킨이면 맛있다 행복한 음식입니다 치킨이면 맛있다 제가 프라이드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치킨 맛있겠다 치킨 치킨 프라이드만 먹는 승민 제법 꼰대 같다 지금요? 배고 있네 삐진 거야? 아 근데 치킨 빼고 다른 거 먹고 싶은 거 있나? 아 오늘 막 먹을 수 있는데 뭘 먹을지 모르겠네 뭘 먹을까요? 뽀가리 먹으려는데? 뽀가리 누가 누가 말했어? 커뮤니티에 찾아 봐야겠어 누구야 아 내가 안 나오고 있었구나 나만 나만 치킨을 먹을 수 있다 치킨 맛있겠다 다들 맛있는 치킨은 막 귀찮아지는데 다 먹고 싶은 거예요? 치킨? 아 치킨 곱돌이탕 곱돌이탕 마랍탕 빠르타 맛있지 I want beef 갈비살 갈비살 맛있겠다 아 육회빈다 그것도 맛있겠다 나 입술 초록색으로 하니? 아니 해봐 아 아니 아니 괜찮은데? 괜찮은데? 나만 치킨 그만 먹어야겠다 이제 점점 빨개져 빨간색 고르게 잘한 것 같아 I'm alien 누가 선택해준 거야 스테이 양큼박스 에뛰빵 앙큼 폭스 ecc 안큼박스 앙큼박스 여러분 지금 우리 눈앞에 게임 같은 거 보이는데 한번 해볼까 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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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젠개를 젠가... 오랜만에 해보고 싶네 젠가면 또 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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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정인이라고 할 수 있지 내 이름은 양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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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이름은 양정인 잘 가져왔는데 이거 종이를 빼야 돼 지혜 이름이 어떻게 빼야 돼? 양정인은? 있어 있어 다 있어 형복 야 난 누나 내 친누랑 이거 같이 젠그랑 많이 해봤다고 내가 항상 쳤지 자 여러분 오늘 게임은 젠가입니다 젠가 레츠고 그럼 벌칙은 뭘 할까? 벌칙? 얼굴에다 뭐 그리고 싶은데 그것도 너무 하니까 그거 하나 하면 안 돼요 위험한 생각을 하고 있네요 아 근데 너무 재밌을 것 같아 얼굴에다 딱 그리고 아 근데 아무튼 그거 말고 뭘 할까? 벌칙? 옛날에 인디언도 앞에 싸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거 재미없어 와 인디언밥 추억 인디언밥 인디언밥 자 벌칙 추천 받습니다 벌칙 추천 받아요 어 좋아요 벌칙 그 스테이가 있어서 너무 귀여워서 미안해 아니 그거 한 거 그냥 알려주면 할 수 있어 아 근데 그거 진짜 쉬워 어떻게 한 거야? 아 그냥 틱톡으로 그린 거 아 그래 틱톡으로 그린 거 아무튼 쉬워 킹 받는 내 사진 그렇게 보면 내가 킹 받는다 나 나한테 하는 것 같아 셋이 다 같이 이거 아 셋이 다 같이 하자 뭐 너가 알려줘 나 알려줘 지금은? 귀여워서 미안하고 진 사람 벌칙 귀여워서 미안 그러면 진 사람이 중간에서 하기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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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 오케이 일단 게임 안내면 진다고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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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희가 먼저 했으니까 내가 썼어? 어 이거 이겼어 내가 먼저 할게 오케이 그래 그럼 이렇게 가는 건가 그래 이렇게 할래 이렇게 할래 이렇게 하자 왜 레츠고 승맨 아 진짜 형 진짜 양이 심 없다 진짜 왜왜왜 처음부터 가운데 거 빼기가 야 고맙다 승민아 좋은 힌트를 줬다 야 올려야지 아 올려야 돼? 올리고 그다음에 이제 좀 싸인다고 하면 뭘 빼야 되지 그걸로 뺄 수 있어 어우 야 너무 유황한데 이해가 아 이해가 아주 음 양아치에 기질이 보여 ㅎㅎㅎㅎㅎㅎㅎㅎㅎ 음 오우 ㅎ 아 너무 찌단 느낌인데 방금 여러가지 만지고 약간 제일 ㅎ ㅎ 제일 부드러운 거를 그냥 그냥 나도 그렇게 한다 아직 안 밀었어 오 밀었다 진짜 가운데 걸 미치겠네 안 보여 가만히 있어 색상은 틀려야 돼 내 샤워야? 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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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다 너 덕분에 내가 너 사랑하네 이어갔네 쉽지 않아 이쪽이 많이 빠져있으니깐 일로 쏘기겠다 못 뽑아야 되지 쉽지 않은데? 야 나한테 해 그래 음 화이팅 야 아냐 너랑 통과되면 난 망했어 야 이게 되네 야 이게 돼? 이게 돼? 이엔님 가운데 이엔님 가운데 아유 나이스 하 이거는 도와줄게 대신 먹으러 가운데도 해 야 너무 일찍 있었다 그게 너무 빨리 끝났는데? 한 번 더 해야 되나? 한 번 더 해야지 너네 저녁 먹어볼 거야 저녁? 몰라 샐러드 나는 늦게 먹을 거야 그러면 진사람이 저녁 사기? 저녁 사기 오케이 저녁? 이번 보컬 이거 나쁘지 않다 내기가 아주 좋았어 응? 나 뭐 먹을 거야? 잠깐만 가만히 있잖아 가만히 있어봐 어? 아마도? 아니야 나 오늘 안 먹어도 돼 왜냐면 오늘 스케줄 끝나고 그래 그러면 일단은 메뉴는 나중에 정하고 오케이 밥 사는 걸로 오케이 좋아서 아주 좋아서 봐보자 나 먹어줄게 예스 예스 펠릭스 예아 그래 그래 얘들아 어 그래 그래 얘들아 양아치 같은 먹음을 보내라 양아치 같은 양아치 같은 양아치 같은 자 아 죄송합니다 왜? 아 이게 왜 죄송해 좀 노렇게 나오는 줄 알고 필터를 바꿨는데 승리다 필터 없애달라는 괜찮아요 괜찮아 괜찮아 난 대체 앞머리가 안 되잖아 더 늘었어 많이 자랐네 네 많이 자랐어 조금만 더 자랐으면 됐어 또 자랐는데 머리 자라 잘하나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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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라 자라나라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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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라 머리 머리 자라 아주 중요한 게임입니다 예스 이번 판 정말 중요합니다 가보자고 자 오야 승리 뭐야? 아 벌칙 이번 판 머리 묶어주기 어때 머리 묶어주기 머리 묶어주기 줄 머리가 있나 머리띠 있나 아니 그런거 있나 줄 그래 머리 묶어주기 괜찮네 고운 소리치신가요 아 네 그러면 이번 판 사과머리 같은거 오케이 좋습니다 사과머리 밥 써먹는거는 나중에 밥? 어 그 뭐냐 너가 말한거 아 이거 다음판으로 하자 오케이 저희 형은 다음판으로 하고 오케이 veux 이번 판은 머리 묶기 나 이번에는 마지막 오케이 생각보다 마지막에 하는게 더从거잖아 멈출라 뭘 뽑아야 되나? 이제 최대한 턴이 안 되니까 근데 마지막에 못 쬐었잖아 마지막에 쬐었잖아 첫 판에 내가 좀 멍청해서 예스 예스 I'm done 머리 붓기 나이스 나이스죠? 필릭스 Let's go, 필릭스 오케이, 맨 잠깐만 Oh my gosh 내 이름이 의미가 있다고 행 행 오 베리 럭크 아, 이 사람들이 다 가운데 것만 본네 아, 벌겠네 뭘 뽑아야 되지 화이팅 자, 원정, 윙 올해 할 수 있으면 정말 재미있어진다 자, 원정, 윙 아니, 다 가운데 거 좀 다름이 잡아야 돼 자, 원정, 윙 아, 나 볼 뽑아야 돼 와.. 진짜 뽑을 게 없다 우와, 진짜 뽑을 게 없는 거야 오오오오, 야야야야 가운데 여, 차, 잠깐, 빨리 가 여기 공짜 있었는데 아, 그래? 가뿐에 뽑으면 안돼 나중에 뽑을게 없어진다니까 나중에 뽑을게 없어진다니까 그가 한 번 아지않냐? 나중에 뽑을게 없어진다니까? 이 나쁜 사람들로는 나중에 생각해 아 딱딱한거 하고 싶어 오케이 오.. 오오오오오 아.. 잡고보안되요 아 안잡어 말해 탁자를 못잡아 이거 진짜.. 와 안 빠졌다 넘어졌다 오케이 이거 좀 어려웠어 오마이 가시 스미 렛츠 겟 아니 스미 잘해 아니 뭘 잘해 이 가운데 거 뽑고 있는데 지금 아 가운데 뽑힌 거야? 아 못하네 못하 아이 진짜 자꾸 난감하게 만드네 그거는 오 나이스 어 잘하는데? 예스 역시 예니 너무 잘해 나만 힘들겠네 그러면은 사과머리 묶은 상태에서 챌린지도 하는 거야? 그래 어 이번 판 사과머리 하는 거잖아 그거 묶고 챌린지도 하는 거야? 아 같이 오케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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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명만 아 한 명만? 진 사람이 사과머리 하는 거지 오케이 그 진 사람이 그 사과머리 하고 가운데 나가는 거야 아 가운데 너잖아 그러면은 사과머리는 하고 오케이 그러니까 좋았어 아 애매한데? 아 근데 봤을 때 진짜 애매하거든요 지금 아 지금 가운데 진짜 비어 보인다 아 아 진짜 너무 한 거 아니냐? 아니 왜 가운데 뽑지 마라 휴지 벗자 진짜 형을 야 게임 약삽하게 하는 뭐가 있어 하긴 해 자 이현이 아 지금 어 야 너무 유명한데 예스 지금 가운데 하나밖에 없어 아니 가운데 두 개야 아 아 정인아 눈치껏 더 달래 나 지게 하려고 계속 이러냐? 오케이 양정희 턴 나이스 오케이 자 내 턴이야? 벌써? 나 했잖아 내가 첫 번째잖아 게임에 집중으로 와야 돼 아 아 오랭한다 이거 락스테이처 이 한 이 한 와 하나밖에 없네 와 이 하 하 하 하 하 너무 어렵다 야 어떻게 가운데 거 같구나 진짜 게임 매너가 없다 아니 아니 지금 옆에 뽑을 수 있는 게 없어 뭘 뽑을 수 없는 게 뭐가 없는 거야 지금 옆에 그래서 옆에 진짜 게임 매너가 없어 와 진짜 이렇게 하는 사람 전부 왔는데 진짜 나이스 와 진짜 되게 스포츠 했다 영버 씨 이렇게 사가 됐습니다 이거 되게 어렵게 만들까 이거 뽑을 수 있으면 좋아요 그거 안 될까 될 거 같아 됐다 안 대다고ское 모아줄까 자 자 2점에서 승부회игр 오케이 이건 다 경험com으로 쌓아서 이렇게까지 놓은 거야 아 근데 진짜 이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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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에 안 돼 있어요 지금 가운데 없는거는 다 승리꺼에요 진짜 김승민 게임매너 오버워치로 이렇게 하셨던 겁니까 아니아니아니아니 그렇습니다 마음은 아시죠? 제 마음 아시죠? 그래 이건 인정해 가운데를 안 뽑았으니까 아직 못 뽑아야 돼 가운데를 약간 재밌어진다 너무하다 둘이 너무해 오래가네 그니까 오래가는게 더 재밌다 흥미진진한데가지고 그니까 이게 이거 다 패션 써요 망했는데 이건 어 어 에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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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히 있어봐 어 중간이 어 어 어 오 됐다 와 내 차례 어 잠깐만 오케이 에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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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보가 머리로 들이 바라버려 뭐라구 뭐 으 스민이가 진짜 스민이가 해주면 너무 고마울 듯 너무함 내가 벌렸네 이거 아니아니아니 쟁가야 지금 아 방법이 있는 것이여 빨리 쓰러지 샘 아 근데 승민이 사과머리 진짜 아는 게 진짜 너무 길어 아 진짜 야 뭐 뽑아야 되네 진짜 야 너무 와 굉장한데 이거 야 이거 진짜 재밌다 야 이거 게임이야 진짜 잠깐만 근데 여기서 저도 한번 형이 했던 야 나 씨 짓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그게 야 이거 뽑아야 돼 이거 뽑아야 돼 아니 안돼 이거 야 가운드에 뽑는 거 잘해야 돼 뭘 잘해 천천히 천천히 나는 승민이가 걸렸으면 좋겠어 어 네 저희예요 저희 tienen 아니에요 아니 이거 어쩔수 없잖아 이거 빼면서 나오는 건데 어떻게 어 거 deficit itis 리더답네 승인아 가자 여러분 승인 사과만 볼 수 있습니까? 지금 이게 몇 번째야 이게 몇 번째야 나이스 승인 사과만 오늘 보고 이건 너무 귀여워 이렇게 계속 뽑히면 미안 예스 내가 많이 했는데 야 이거 진짜 이거는 야 이거 뽑아서 이렇게 하면 단단한 잡아주는 그게 하나도 없네 단단하게 잡아줄 수 있는 중심이 나 쓰러졌다 형 바이 영복 야 승인아 가자 승인아 왜 안 끝나는 걸까 우리가 너무 잘해서 그래 오버치 빼고 아우 나 좀 끝내 아니요 안 돼요 이건 승인이가 끝내야 돼요 승민이 사과머리 봐야 돼요 진짜 여러분 승민이 사과머리 정말 정말 인생 못 본 모습입니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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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있어 가만있어 고맙있어 승인아 가만있어 착하지 재미가 봐야 돼요 승인아 가만있어 어arina 아이씨 아 buying 꼭사랄 흠 미치겠다 내가 이제 네오쌤, 우리 둘 중에 사과머리 하는가? 뭐 해야 되냐? 얘 진짜 가게 없는데? 오, 예스! 승윤, 사과머리 고고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너의 turn 너의 turn 했어? 한 거야? 아, 그래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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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나 이거 미팅맨 망해 좀 약한 부분을 잘해 야, 근데 우리 지금 거 왜 이렇게 잘하냐? 지금 몇 천째냐? 그래, 이거 안 끝나 오기, 사과 각이에요 조용 바이오 자, 보물을 수여주기 위해서 자, 우리가 뽑혀주자 한 번씩 해봅시다 아니, 승윤, 스탑 너는! 일로와, 일로와, 조용히 하고 아니, 저는 규칙을 위반하지 않았어요 일로와 나는, 요로건 그 메일에 허용된 룰 안에서 요로건 잘하는 게 우리 스테이가 제일 좋아하는 스테이 아쉽게도 머리 뽑퍼라는 게 사과머리를 볼 수가 없습니다 승윤의 사과머리 다음에 꼭 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우리 스테이 아쉽게도 양갈래를 정하기 때문에 양갈래를 정하기 때문에 양갈래를 정하기 때문에 아, 근데 파란색이네 근데 약간 아, 이게 아닌데? 근데 머리 묶은 되게 댕댕이었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아, 기분이 너무 좋다 지금 이렇게 머리 묶은 우마 머리 감았지? 응, 감았지 근데 스프레이 뿌렸어, 지금 응, 스케줄 하고 왔어 야, 이건 진짜 너무하다 너 이거 하지 않았었냐, 우리랑? 우리랑 같이 한 번? 뭐? 언제? 내가 할 거야 너 머리 묶을 줄 모르잖아 몰라 내가 너 머리 묶어봤어? 아, 이거 아닌데 야, 이렇게 둘이서 묶으니까 내 친누나랑 내 여동생 이렇게 묶어주는 추억이 생각나 아, 아, 아 야, 뭐하냐 야, 이거 뭐하냐 바보야 난 스테이 스테이 어떻게 생각해요, 진짜? 안 돼 나 봐야 돼 스님님 안에 그 사과 머리 볼 수 없다는 게 너무 아쉬워요, 정말 이렇게 된 거 그냥 네가 가운데서 해라 그게 낫겠다 이런 괜찮아 나는 한 번 했으니까 형이 가운데서 해도 괜찮겠어 귀엽겠다 귀엽네 쟤가 치우자 네 미안해 아, 우리 저녁내기야 너무 예쁘게 됐잖아 우리 저녁내기 저녁내기 막판 오케이 가보자고 막판? 오케이 귀여운 손 귀여운 손 근데 어차피 가운데가 안 맞아가지고 다시 해야 돼 귀엽네 야 머리를 묶고 꺼면 제대로 해야지 아니 둘째 아니 하수국 미래이 꼬이 왼쪽으로 돼 있는 사람 귀엽잖아 90도잖아 지금 아, 차라리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야 야 야 180번인거 아니면 몰라 야 이거 너무 바보았다 야 이거 몰라 영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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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는 이번 판 막판인데 쟤는 사람이 이제 다 찾은 걸로 오케이 오케이 레츠고 그치 스마일 할 줄 아네 이렇게 하는게 안 맞아 그치 드무늄 할 줄 아나 엘르르 이렇게 하는 거 알아서 야 사탕 다 먹었어? 진짜 웃기다 이제 알았어? 난 이인이 한 것부터 그냥 알았는데 그냥 나 했다 이게 벌칙이라 볼 수 있지 이런 게 벌칙이야 근데 약간 머리 이렇게 하니까 몬스터 징크? 디즈니 영화 그 뭐냐 초록색 괴물이 있고 파란색 괴물이 있잖아 맞아 맞아 마이클 세하스키 마이클 세하스키 그래 조금만 해 갔다 아 그 어리 키드 아 그 키드 그 애기 마이클 세하스키 자 갑니다 이번판은 저녁내기 한 번 셋이서 같이 먹던가 그렇죠 진 자 갑니다 네 예스 자 전판 어 릭스 패배했으니까 릭스부터 갈게 그래 그러면 그러면 내가 이렇게 이렇게 들어간다 그래 그래 마음대로 해 내 마음대로 해 잠깐만 이게 중요하다 이게 중요하다고 중심이 그래야 오래가지 어차피 너가 질 거니까 상관 아니야 줘요 자 갑니다 자 그냥 한 번 더 오케이 갑니다 일단 승민 계속 가운데로 하니까 마이클 가운데 일단 그냥 룰이 어긋나는게 아니에요 룰이 어 그거는 좀 양심상의 문제가 있긴 한데 내가 지금 방금 힌트를 줬다 하나만 뺐는데 지금 또 하나 빼고 있어 허허허 괜찮은데 야 니 말 니 말이 맞다 맞다 맞다니까 야 양장님 뭐 뭐 야 벌써 이렇게 업이 없네 어 그런 거 없어 어 일단 누구 한 명 걸리면은 이제 큰일 가는 거야 이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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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아 이게 저는 겁없이 또 한 번 도전하는데 야 너무 흥미진진해 응 이렇게 해야 재밌지 이게 가시정이에요 내가 망했다 내가 미안하다다 하하하 이번에 건들봐줬다 사실 나도 건들었어 이 사람들이 어 양심을 어 너도 아까 전판에 어 이거 이거 같이 빨간 거 손으로 사아 해갖고 다그리 밀어야지 두개 뺄 수는 없잖아 아 좋았어 자 잠깐만 오 오케이 레츠고 고생맨 다시 한 번 저는 위험한 도전을 한 번 해봅니다 야 이거는 아 진짜 김생민 가운데 뽑기 감지 야 벌써 아래부터 너무 아 이거 세게 만들면 어떡하나 형이 먼저 시작했어 하하하 하하하 형이 첫 번째다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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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하하하 하하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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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도 뽑을 수 없다 야 지금 그렇게 뽑아놓는 상태 영복아 그거야 하하 하 하 하 양정희 어려워졌네 색깔 내고요 아 틀렸네 맛있도 먹을거야 잘 먹는다 다시 한번 위험한 수 있어요 내 피부까지 파란색 돼버리겠다 양정희 저녁 사야겠네 나는 할 수 있어 천천히 나만 봤어 야 돌지마! 돌려면 내가 더 힘들어! 180도로 그냥 돌리네? 그렇지 너도 양아찌다 저거 잘 먹을게요 너 때문에 젖다야 내줘봐 아 이건 뭐 아이 참 바이 영복 저요 바이 영복 저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봐줄게 봐줄게 다른거 봐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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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안 움직여 지금 다 같이 움직이잖아 저거 원래 맨 밑에 거 빼도 돼 상관없어 맨 위에 거는 안돼 맞아 맞아 네 아직 안 빠졌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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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왜왜왜 왜 안 무너지는 거라고 나 아직도 살아있지요 야 이거 야 승민아 잘 먹을게 야 승민아 고기 잘 맛있게 아 맛있게 먹을게 내 거를 내가 뽑았던 거를 어 어 어 어 여러분 봤어요? 지금? 지금 뭐하는 짓이냐 이거 지금 뭐하냐 아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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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거 먹어도 돼 다른거 먹어도 돼 근데 땡큐 어 미안해 아니야 아니야 소고기 잘 봐 맛있게 먹어볼게 고마워 바이바이 고마워 아 잠깐만 어우 승민이 너무 잘한다 승민이 왜 이렇게 잘해 다시 집어넣을 생각하지 마라 아 아 아 아 반대로 반대로 뽑으려고 우리 많이 봐줬어 아니 반대로 뽑으려고 반대로 이미 반을 뽑았는데 아 그래 반대로 하는 거구나 아 머리 쓸 줄 아네 아 아직 못 뽑아야 되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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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맨 밑에 걸 뽑았어요 네 잘했어요 참 자랑스러웠네요 야 밑에 진짜 앙상하다 앙상해 응 뼈밖에 안 넣었는데 뼈밖에 안 넣었어 어 스트레스 지금 상태 상태 보이고 아 땀나 지금 상태입니다 아 아 잠깐 이거 두개 봐 아 이런 아 영복 아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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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반대로 할걸 반대로 하죠 아니 반대로 했다면 넌 웃었을까 아 아 아 아 아 쉽게 하지마 르르 쾅쾅쾅쾅쾅쾅 쩐 빠라바밤 마이 털 예스 예스 승님 레츠고 예스 아니 아니 왜 이렇게 잘해 우리 왜 이렇게 잘해 쟨가 왜 이렇게 잘해 우리 쟨가 왜 이렇게 잘해 고기 잘 먹을게 난 지금 하나 지금 하나 바라보고 있는데 야 오 잘한다 예스 야 너무 흔들리는데 지금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난 아무것도 안했어 무너져버린 생단 속에서 운명이라 믿었던 그렇게 나오시겠다 이거죠 às 엘 으음 에스 예스 아 진짜 됐어? 예나 가자 난 할 수 있다 뭐였어? 와 야야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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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자 밥을 준비할게요 손으로 막 민다 민다 막 나한테 뭐하는 짓이니 와 쉽지 않네 여러분 저 죽기 전에 혹시 할 말 있으신가요? 저에게 저녁 먹기 전에 할 말 있으신가요? 어떤 메뉴를 사주실 건가요? 어떤 메뉴로 사주실 건가요? 저 형 아직 안 끝났어 아 더워 아 진짜 더워 얘 얘 얘 가면 있어 가면 있어 야 이건 승인아 아니 양송이 너무 망쳤놨어 이걸 왜 망기 잘 먹을게 나는 내가 이기기 위해서 갈피살 잘 먹을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는 거야 나는 망쳐놓은 거라고 생각 안 해 야 빨리 끝내줘 야 빨리 끝내줘 야 빨리 끝내줘 와 진짜 저녁 사기 싫은거 와 진짜 어떡하지 이거 내가 봤을 때 양정인이야 아니야 아니야 배드복스한 사람의 리더의 이유가 있어 양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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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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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뻣뻣했어 여기 야 너무하잖아 지금 나는 보여 보여? 딱 한 입 보여 오오오오 아니 저거 이거 왜 이랬지 아니 아씨 누가 놀렸어 여기까지 와야 된단 말이야 고마워 고마워 나는 1위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을 뿐이야 나는 가운데 뽑은 거 한 개밖에 없어 어? 이 나쁜 형아들아 맨 위에 거 안 봐도 되니까 왜 이렇게 저녁 사? 어 도용 같이 밥 먹고 응 행복하자고 응 얘 뭐하는 짓이냐 가운데 누가 한 거야 아 야 근데 진짜 이게 이렇게 안 무너진다고? 나 지금 쌓일 거 같아 지금 머리도 쌓일 거 같고 내 혀도 쌓일 거 같고 스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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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줘 아 아 으 으 아 뽑았어? 뽑았어 이게 된다고?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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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너무 더운데? 야 스테이 아 이거 사진 찍고 싶어 이거 별로 어려워 보이지 않은데 어때? 네 어 어 오 잘가 뭘 잘가요? 잘가 땡땡아 소고기 잘 모르는데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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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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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죄지 생가를 잘하면 죄 아 아 이건 레전드다 진짜 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예 예 예 드디어 아 가온이는 승리한다 가온이는 승리한다 날이 진짜 가운데 것만 뽑기 있냐고 갈디살 4인분 잘 먹을게 4인분이 뭐 4인분은 애교 그래 고맙다 맛있는 거 먹고 가자 맛있는 거 먹고 가자 가면 뭐 살 수 있지 자 이렇게 해서 젠과 세 판이 모두 끝났습니다 정리하고 바로 귀여워서 미안해 그거 챌린지? 챌린지 진짜 근데 진짜 잘한다 몇 턴을 한 거야 지금? 진짜 잘했어요 첫 턴이 너무 못하는 거고 좋은 대판이 진짜 시작이었고 세번째는 결과적으로 저는 한 번도 안 걸렸어 가운데만 뽑으니까 안걸리지 가운데만 뽑으니까 안걸리지 가운데만 뽑으니까 안걸리지 가운데만 뽑으니까 안걸리지 그래 먹네요 다 먹었네 다 먹었네 자 이엔아 한 번 더워 우리 때 어떻게 생각해요 오늘 게임 젠과 와 쟤는 지금 잘 안 되었을 때 누가 사진을 에디트하면서 이렇게 사과머리를 만들었네 아 귀엽다 내 머리에다가 사과머리를 붙이셨네 아 귀엽다 이거 자 귀여워서 미안해 챌린지를 한번 배워볼까요? 귀여워서 미안해? 알려주시죠 자 일단 노래가 어떻게 돼요? 일단 노래가 어떻게 돼요? 노래 한 번 들어줘 노래 한 번 들어줘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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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들어줘 노래 한 번 들어줘 잠깐만 귀여워서 미안해 제가 처음부터 나오면 알겠습니다 저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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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까지 걸어서 다시 꿈에 추워하고 사랑해 미안해 사랑해 너도 꾸니 한 번만 더 하자 네 연습 잘 봐야지 오케이 이 상태로 찍고 찍는 건가? 어 이쪽 보고 할까? 이쪽 보고 할까? 일단 여기 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걸로 하자 오케이 다시 할게 오케이 오케이 귀엽네 쉽지? 쉽네 촬영도 한번 하자 이거 해보자 잠깐만 이거를 하고 오케이 역시 영복 그래서 아이고 쏘리 추우가 양손으로 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가와이 구태고맨 상관없어 안 했을땐데 그래? 잠깐만 뭐 이정도 필터 괜찮지? 응 다 들어 보이나? 틈이도 아이고 좀 더 멀리 빨리 좀 보내자 오 자 우리가 좀 뒤로 가는 것 같아 아아 좋아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자 아 근데 이거 완전 처음부터 나오네 원래 그거부터 나오는 건데 음원이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아 이게 아니야? 어 줘봐 이거 이거 아니야? 어 그래서 편집 그리고 편집본이 또 따로 어떤 것 같아 이거는 1분짜리야 아 그래 어 됐다 오케이 오케이 다시 할게 예스 다 간다 응 으아 으아 테라 자 야 퐈 아 에서 야 내가 너무 꿈같아 이거 한 번도 할래요? 한 번도 할래요? 우리 너무 다 이러고 있어 스테이크가 지금 재밌게 보고 있단 말이야 하나, 하나, 둘, 셋 좀 더 모입시다 한 번도 이쪽으로 가자 오케이, 자, 이렇게 으아 아아아아 아, 홍조 일어나는데 얼굴이 너무 빨간데? 야, 귀여워 아, 너무 얼굴이 너무 빨간데? 아니, 이 옷 아니, 이 머리떨이 지금 제대로 파트너 라이브 끝나고 저희가 올리겠습니다 아, 진짜 연주라는 얘기도 많이 하고 뭐, 사탕 말도 안 되는 혀도 보여드리고 응 아니, 진짜 너무 빠르잖아 이미 보여줬으니까 아, 너무 귀여워요 감사합니다 아, 근데 중간에 양성인이었네? 아, 맞다 야, 다시 하자 아, 장난해 아, 괜찮아 이미 찍었으니까 나는 이미 찍었으니까 괜찮을까? 그래 이런 그러면, 아, 기념으로 어 여기서 혼자 해 나, 나 혼자? 나 또 찍어? 그래, 뭐 돈 찍어? 돈, 돈 찍으라고? 혼자 해 스테이 의견 한번 봅시다 이현이 혼자 하는 걸로 아니고 월버컬의 주요 활동 장아버리 걸고 젠가 게임 혀가 물들면 막 새사탕 먹기 기워서 고맨 티톡 챌린지 정말 인트로가 고맨 복수하게 됩니다 나는 소리 소문 없이 언젠가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시간이 되면 또 보러 가야죠 안녕 웰버컬의 맵 마지막 인사도